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우리 국방부에는 유해 발굴 감시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하여 유가족에게 통보하고 예를 갖추어 안장식을 합니다. 전사자 유해에 대한 격식 있는 예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전사자 유해가 본국에 도착할 때 직접 나가서 깎듯이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들의 유해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잠수함과 함께 물속에 가라앉은 잠수함 요원들의 유해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을까요? 정중하게 인양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속에는 가라앉은 수많은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잠수함을 폐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몰시킨 잠수함도 있지만 작전이나 전투 중 사고나 적의 공격에 의해 성조원과 함께 침몰한 잠수함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전 침몰한 아르헨티나의 산후한 잠수함은 성조원 44명 전원이 성조한 채로 지금 해제에 침몰되어 있습니다. 탐색 작전을 통해 침몰 위치를 파악하였기에 당연히 인양해서 성조원 유해를 수습하고 가족에게 돌려줘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심 907m 해제에 가라앉은 조각난 선체를 인양하는 기술적 어려움과 엄청난 경비 때문입니다. 인양 경비는 우리 돈으로 약 4조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유가족들은 해상에 헌화하는 것으로 아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성조원과 함께 침몰한 독일 유보트들도 수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독일 유보트 잠수함 전사자 묘지입니다. 2차 대전 중 유보트 성조원 약 4만 명 중에 약 3만 명이 사망하였지만 유해를 인양한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동판에 이름을 새겨서 묘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칼데니츠 제독의 가족 묘지입니다. 그의 아들들 비석은 있지만 이 속에는 유해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 피터 데니츠가 성조했던 유-954는 북대서양에서 침몰했고 유해를 인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양이 가능한 잠수함 속에 있는 유해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을까요? 2013년 호주는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인양된 2차 대전 네덜란드 잠수함 O-16의 선체입니다. 이 선체는 정부의 성인 하에 인양된 것이 아니고 고철 상인이 임의로 인양한 것입니다. 잠수함에는 고품질 금속이 많이 있고 일부는 골동품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철 상인들에게 돈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고철 상인들이 선체를 불법으로 인양하는 것도 있지만 잠수함 내부에 있는 성조원 유해에 대해 그 어떠한 망자에 대한 예우도 없이 훼손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잠수함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침몰된 잠수함 성조원의 유해에 대해 예우를 해달라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앞장선인은 네덜란드의 카차 본스트라 브롬이라는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1942년생으로 올해 만 78세입니다. 이분의 선치는 2차 대전 중 네덜란드 잠수함 K-16의 전기관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시 네덜란드는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총 15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수라바야 기지에 전개했던 네덜란드 잠수함들은 당시 영국 해군과 협력하며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성조한 K-16은 1941년 12월 25일에 남중국해 보르네오 60마일 이격된 해점에서 일본 잠수함 I-166에 격침되어 성조원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브롬 여사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성장한 브롬 여사는 성장 후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성조했던 잠수함 K-16을 침몰시킨 배는 일본 잠수함 I-166이었습니다. 그런데 I-166 역시 영국 잠수함 텔레마추스가 쏜 어레에 맞아 격침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전 후 60여년이 지난 2006년 네덜란드 K-16 전기관의 딸 브롬 여사와 일본 I-166 기관장의 아들 아키라와 영국 잠수함 텔레마추스 함장 킹 함장과 그들의 가족들은 네덜란드, 일본, 영국을 상호 방문하며 화해와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 식수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상호 방문은 세계 잠수함 협회에서 큰 이슈가 되어 지금도 그때 행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브롬 여사는 그녀의 아버지가 성조했던 K-16을 포함하여 2차 대전 중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소실되어 못 찾고 있는 세척의 네덜란드 잠수함을 찾기로 결심하고 1982년부터 네덜란드 침몰 잠수함 발굴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호주 보고서에 의해 2차 대전 네덜란드 잠수함 O-16이 말레이시아에서 고철업자에 의해 불법으로 훼손되어 인양되었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K-17도 심하게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발견된 잠수함에는 17구의 유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어떠한 조치도 없이 훼손시켜버려 네덜란드 유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네덜란드 잠수함의 항해 등과 물품들이 불법으로 유통되어 호주의 경매장에서 팔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잠수함 협회는 고철 상인들의 불법적인 침몰 잠수함 훼손과 인양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와 각국의 탄원을 했고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공식적으로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정부의 침몰 잠수함 발견 시 소속국에 통보하고 유해에 대한 예우를 요청하였고 협조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네덜란드 잠수함에서 불법으로 탈취되어 호주에서 판매된 항해 등등 물품은 네덜란드로 반환되었고 네덜란드 헬드 잠수함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폴란드 영국 등 2차 대전 중 소실된 잠수함을 찾는 나라들은 함부르크에 있는 ITLOS 국제해상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각국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견된 잠수함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발견된 유해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인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나갔지만 유해가 훼손되는 것조차 막지 못하는 잠수함 전사자 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